시장에는 시장만의 심리가 존재하고 투자자 심리 변화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평가 매개 변수의 변화는 주가 변화의 주요 원인이 된다. 이런 심리 또한 시계추처럼 움직인다. 모든 것이 암울해 보일 때 주식은 가장 싸다. 우울한 상황에서 주가가 바닥을 지키는 이때는 소수의 기민하고 과감한 저가주 사냥꾼들만이 주식을 매수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다. 그러다 이들의 매수가 얼마간 주목을 끌어서일 수도 있고 전망이 조금 나아져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러저러한 이유로 시장 상황은 호전되기 시작한다. 얼마 후 전망이 좀 더 나아지면서 사람들은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평가하기 시작하지만 아직 주식을 매수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물론 경제와 시장이 중환자 명단에서 빠지고 나면 사람들은 주식을 매수하면서 좀 더 공정한 가치가 반영된 가격을 지불한다. 그리고 결국 경솔함이 끼어든다. 경제 호전과 기업 수익 향상에 고무되어 사람들은 경제를 예측하는 일에 적극적이 된다. 그러다 상황이 호전되던 초기에 과감하게 투자한 사람들의 수익에 흥분하고 부러워하며 동참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주기가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수익이 계속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나는 다음에 격언을 좋아한다. 현자가 시작한 일을 바보가 마지막에 뛰어들어 마무리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초강세장의 후반기에 사람들은 호황이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기꺼이 주가를 지불한다는 것이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비할 수는 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하워드 막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입니다. 하워드 막스는 오크트리 캐피탈 매니지먼트 회장이자 공동 설립자로 시장 기회와 리스크에 대한 통찰력이 돋보이는 평가로 잘 알려진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가 메모 형식으로 고객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날카로운 논평과 오랜 세월에 걸쳐 유효성이 입증된 철학으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버크셔 해설웨이 회장인 워렌 버핏이 메일함에 하워드 막스의 메일이 보이면 맨 먼저 읽는다고 하고요. 나는 그 얘기에서 항상 무언가를 배우는데 이 책은 그런 지혜가 두 배로 담겨 있다고 해가지고 극찬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목차를 간단히 살펴볼 건데요. 이 책은 20가지의 가장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서문은 투자에도 철학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원칙 20가지 중에 이번 시간은 10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첫 번째 심층적으로 생각하라를 살펴봤습니다. 투자의 특성 중 하나는 누구나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일반 투자자들도 최소한의 노력과 실력으로 제법 괜찮은 성과를 거둘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수준에 이르려면 많은 실전 경험과 예지를 갖춰야 한다. 현명한 투자자의 저자 벤저빈 그레이엄 투자에서 늘 적용 가능한 규칙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투자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유효할 뿐 매번 효과적이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투자 전략이 한동안은 효과가 있겠지만 너도 나도 그 전략을 따르면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고 이후코 새로운 투자 전략이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투자자들이 모방하는 전략은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투자는 과학보다는 예술에 가깝기 때문에 투자를 공식화할 수 있다는 말은 이책이든 다른 어디에서든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일정하고 기계적인 투자 전략보다는 직관적이고 유연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에서는 통찰력이 있는 사고 그리고 저자의 식으로 말하면 2차적 사고가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의 목적은 평균이 아니라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들보다 한 발 앞서고 더 효과적인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2차적인 사고를 예를 들고 있는데요. 1차적 사고는 좋은 회사니까 주식을 사자. 그런데 2차적인 사고는 좋은 회사이긴 하지만 모두가 이 회사를 과대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 고평가되어 있고 그래서 팔자. 또 1차적 사고는 성장은 둔화되고 물가는 계속 상승할 전망이야. 주식을 팔아 치우자. 2차적 사고는 전망이 어두워. 모두가 패닉 상태에서 주식을 팔고 있어 사자. 1차적 사고는 이 기업의 수익이 감소할 거야. 팔자. 2차적 사고는 이 기업의 수익이 다른 사람들이 예상하는 만큼 감소하지는 않을 거야. 어닝 서프라이즈로 주가가 반등할 수도 있고 사자.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이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1차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공식과 쉬운 답을 찾는 반면 2차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성공적인 투자와 단순함이 대립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은 간단하다고 합니다. 월등한 투자 성과를 달성하려면 가치에 대한 관점이 남다르고 정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산을 실제 가치보다 저가로 매수하는 것은 매우 기분 좋은 일이다. 그렇다면 효율적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저가 매수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 남다른 분석력과 통찰력, 예지력을 발휘해야만 한다. 하지만 남다르다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이는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평균 이상의 투자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평범한 투자자와는 달라야 한다. 즉, 다른 투자자들보다 더 현명하게 사고해야 한다. 즉, 남들과 다르면서 남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 이것이 2차적 사고다. 누구나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는 없다. 다행인 것은 시장에는 1차적 사고를 하는 투자자들이 대본이며 그로 인해 2차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수익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지속적으로 뛰어난 투자 수익을 달성하려면 당신도 이들 중 한 명이 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원칙 두 번째는 시장의 효율성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그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즉,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는 주가가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반영하여 시장은 새로운 정보에 즉각 반응한다고 보는 가설이라고 합니다. 효율적 시장에서는 시장 참가자들이 집단적인 노력 때문에 각 자산의 시장 가격에 모든 정보가 즉시 그리고 충분히 반영돼서 항상 내재 가치를 가격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초과 수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가격과 내재 가치에 괴리가 없기 때문에. 효율적 시장의 가격이 이미 시장의 예측을 반영하고 있다면 시작의 예측을 공유하는 것으로는 평균 수익만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시장을 이기려면 색다르거나 시장의 예측과 반대되는 견해를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2차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이론에는 비효율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비효율성이라는 말은 투자자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에 대한 반기로 지난 40년 동안 널리 사용되었다. 나에게 시장이 비효율적이라는 말은 시장이 투자자들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실수를 종종 한다는 것을 거창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 시장의 가설에는 근간이 이루는 가정들이 있는데 시장에는 열심히 노력하는 많은 투자자들이 있고 그들은 현명하고 근면하고 객관적이라고 그렇게 가정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객관성을 띌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은 단순한 계산기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객관성을 잃게 만드는 탐욕, 공포, 시기, 그 밖의 다른 감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언제라도 커다란 실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비효율성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재 가치와 가치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면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통찰을 가진 사람은 실수와 잘못된 가격으로 특정 지어지는 시장을 이길 수가 있다. 이렇듯 비효율성은 초과 성과 발생의 원인이자 필요 조건이기는 하지만 항상 그런 성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다. 비효율성은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필요 조건이다. 완벽하게 효율적인 시장에서 초과 성과를 내는 것은 동전 던지기와 같아서 성공 가능성은 높게 잡아도 50대 50이다. 투자자가 유리하기 위해서는 기본 프로세스에 존재하는 비효율성을 즉 불완전성과 잘못된 가격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비효율성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초과 성과가 나오는 충분 조건은 될 수 없다. 다만 가격이 공정하지 않고 실수가 있을 수 있기에 어떤 자산은 너무 가격이 낮고 어떤 것은 너무 높을 수 있다. 이때 비싼 것보다 싼 것을 꾸준히 매입하기 위해서는 다른 투자자들보다 통찰력에 앞서야 한다. 그러면 다른 투자자들이 찾을 수 없거나 찾지 않을 것에서 최고의 투자 대상을 발견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원칙 세 번째, 가치란 무엇인가? 투자에서 확실히 성공하려면 가장 먼저 내재 가치의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확한 내재 가치 평가 없이 투자자로서 지속적인 성공을 희망하는 것은 말 그대로 희망일 뿐이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가장 단순한 투자 규칙이 있는데요. 그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대체 어떤 가격이 싼 것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싼 것과 싼 것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자산의 내재 가치를 바탕으로 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즉, 내재 가치보다 싼 가격에 사서 그보다 비싸게 팔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증권 투자에 이용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기본적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기업의 가치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과 증권 가격의 동향을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증권의 기본적인 내재 가치를 분석해 가격이 가치와 동떨어질 때 매매하거나 아니면 미래의 증권 가격의 동향을 예측하여 매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적 분석은 투자하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주된 역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이유는 랜덤워크 가설에 의하면 과거의 주가 동향은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동전을 던지듯 임의적으로 일어나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동전을 던져 10번 연속으로 안면이 나온다고 해도 다음에 또 안면이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50대 50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난 10일 동안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50대 50이 확률이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과 비슷한 투자 방법이 있는데 과거의 주가 동향에 의지하는 또 다른 유형으로 주가 흐름을 쫓아가는 모멘텀 투자가 있다고 합니다. 즉 이거는 상승 중인 시세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탄다는 가정에 의해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상승세가 어느 때까지 지속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기술적 분석과 비슷하게 불확실하다는 거죠. 기본적 분석 과정에 충실하지 않은 모멘텀 투자와 같은 단순한 투자 방식을 제외하면 우리에게는 기본적 분석에 속하는 두 가지 투자 전략이 남는다고 합니다. 하나는 가치 투자와 또 다른 것은 성장 투자입니다. 즉 가치 투자자들은 주식의 현재 가치가 현재 가격에 비해 높다는 확실에서 주식을 매수한다고 합니다. 즉 내재 가치가 미래에 크게 성장할 것 같지 않아도 매수를 하는 거고요. 성장 투자자들은 주식을 사는 이유는 가치가 미래에 빠르게 성장하여 상당히 높게 평가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즉 주식의 현재 가치가 현재 가격에 비해 낮더라도 매수를 한다고 합니다. 가치 투자에 비해 성장 투자는 크게 상승한 종목을 찾는 데 집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상승이 가까운 장래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미래를 짐작하느라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여기는 현재보다 미래를 아는 것이 더 어려움으로 성장 투자자의 성공률은 낮을 수밖에 없지만 성공하기만 하면 그로 인해 얻는 것은 더 많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가치 투자자들은 저가에 매수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두는 거고요. 성장 투자자들은 가격이 높더라도 미래의 성장 가치가 큰 종목을 투자하는 것에 차이가 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가치 투자를 하기로 결심하고 증권이나 자산의 내지 가치를 분석한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 자산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투자 세계에서는 무엇에 대해 옳은 것이 지금 당장 옳다고 입증되는 것이 전혀 상관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만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을 버텨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되게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보통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가격이 비쌀수록 사지 않고 쌀수록 더 사려고 하는데 주식시장에는 이게 반대라는 거죠. 매수한 주식 가격이 오르면 더 애착을 느끼고 더 사려고 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애착도 줄면서 왜 매수를 했는지 후회를 하고 그 다음에 매도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반대로 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재 가치의 정확한 평가는 지속적이고 이성적이며 잠재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를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이라고 합니다. 가치 투자자들이 가장 큰 수익을 올릴 때는 실제 가치보다 싸게 자산을 매입할 때, 물타기에 성공할 때 자신의 분석이 옳다는 것을 입증할 때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할액장에서 수익을 위해 필요한 요소는 다음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 내재 가치에 대한 자신만의 견해가 있어야 하고 둘째, 끝까지 그 견해를 고수해야 하고 설사 자신이 틀렸음을 시사하는 가격 하락이 발생하더라도 자신의 견해대로 사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견해가 옳은 것이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네 번째입니다. 가격과 가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라. 투자의 성공은 좋은 자산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잘 사는 것에서 나온다. 당신이 가치 투자의 효과를 확신하게 되었고 주식이나 다른 자산의 내재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보자. 더불어 그 평가가 옳기까지 하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알기 위해서는 자산 가격을 가치와 비교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 가치와 가격 사이의 건전한 관계를 확립하는 것은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이다. 가치 투자자에게 투자의 시작은 가격이어야 한다. 너무 비싸게 매입하고도 나쁜 투자는 아닐 만큼 좋은 자산은 없으며 충분히 싸게 매입하고도 좋은 투자가 아닐 만큼 나쁜 자산은 없다는 것이 거듭 증명된 바 있다. 자산은 가격이 적당할 때만 매력적일 수 있다. 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선택을 두고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가격과 가치의 관계를 잘 살펴야 된다고 합니다. 주식을 매수할 때는 내재 가치가 바탕이 되어야겠지만 증권 가격은 크게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즉 심리와 기술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단기 등락의 경우 주로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술적 요인이라는 것은 증권의 공급과 수요 그리고 기타 요소라고 합니다. 즉 주식시장의 붕괴로서 주식이 강제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부채가 있는 투자자들은 마진코를 받아 주식을 모두 매각 처분할 수밖에 없고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매수할 수 있도록 미추얼 펀드로 자금이 유입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요소에 의해서 가격이 폭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기간 동안 가격에 상관없이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사람들로부터 매수하는 것이 아주 좋은 기회라고 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심리적인 요소인데 심리적인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과 가치 관계를 이해하는 핵심은 대체로 다른 투자자들이 심리를 간파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투자자 심리는 단기적으로 증권 가격의 기본 요소와 관계없이 즉 가치와 관계없이 얼마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회계나 경제학이 아니라 심리학이다. 중요한 것은 현재 누가 이 투자 대상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누가 관심을 두지 않는가이다. 미래의 가격 동향은 해당 자산을 매입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앞으로 더 많아질지 아니면 더 줄어들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투자는 일종의 인기도 테스트로 가장 위험한 행동은 최절정의 인기에 있을 때 자산을 사는 것이다. 그 시점이면 자산에 대한 장점과 호평이 이미 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매입할 사람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된다.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잠재 수익도 가장 높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투자 대상의 인기, 가격 등이 오를 수밖에 없다. 내재 가치는 당신이 증권을 사는 날 증권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점을 반드시 이해하고 심리와 기술적 요인을 자신의 이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다섯 번째는 리스크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원칙 여섯 번째는 리스크를 인식하라. 가장 중요한 원칙 일곱 번째는 리스크를 제어하라입니다. 저도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올릴까만 생각했지 어떻게 하면 위험성을 줄일까라는 생각은 거의 안 하고 투자를 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리스크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볼 건데요. 투자는 정확히 한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미래를 상대하는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스크에 대체하는 것이 투자의 필수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이해하고 리스크가 높을 때 그거를 인지하고 그 다음에 리스크를 제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해서 리스크가 크면 수익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리스크가 높을수록 수익을 많이 보장한다고 하면 이거는 절대 위험한 투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즉 위험한 투자일수록 수익도 크다면 이것은 확실한 투자지 위험한 투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즉 리스크가 올라가면 수익이 발생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수익이 발생할지 안 할지가 훨씬 더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손해를 볼 확률이 엄청 크다는 거죠. 즉 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과 손실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리스크를 정의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재무 이론에서는 리스크를 변동성이라고 하지만 저자는 리스크는 투자자들이 변동성에 대한 우려보다는 자금 손실에 대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즉 수익률이 너무 낮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저조한 성과 이런 게 있거든요. 즉 자신이 요구한 목표 수익률에 못 미치는 것이 리스크의 하나고요. 그 다음에 벤치마크 즉 코스피 200보다 더 못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저조한 성과의 리스크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고요. 어떨 때 그 손실 위험이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손실 위험은 즉 리스크는 주로 지나친 낙관 짐리 그로 인해 지나치게 상승한 가격의 원인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가치 투자자들은 어떤 자산을 가치보다 싸게 매입함으로써 고수익과 저위험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치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것은 저수익과 고리스크 두 가지를 모두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리스크는 주관적이고 보이지 않으며 개량화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실력이 출중한 투자자의 경우 주어진 상황에 어떤 리스크가 존재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주로 가치 안정성과 신뢰성 그리고 가격과 가치관계를 토대로 리스크에 대해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리스크를 인식하라. 경기가 침체되면 리스크가 증가하고 호경기가 되면 리스크가 감소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징이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다. 호황일 때는 금융 불균형이 커지면서 리스크가 증가하고 불황일 때 그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 즉 리스크를 인식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안 나오지만 호황일 때 사람들이 리스크를 감내하려고 할 때가 가장 리스크가 큰 시점이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훌륭한 투자자는 수익을 창출하고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리스크를 제어하려면 리스크를 인식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리스크 인식은 종종 투자자들이 리스크에 대한 주의가 극히 부족하다거나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특정 자산에 너무 큰 금액을 지불했을 때 깨닫게 되면서 시작된다. 이때가 가장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가격이 비쌀 때 피하지 않고 투자하는 것이 리스크의 주된 원인이 된다. 이와 같이 리스크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리스크가 낮다거나 심지어 완전히 사라졌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런 믿음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예상 수익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된다.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착각은 리스크를 발생시키는 가장 위험한 원인 중에 하나이며 거품을 발생시키는 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투자 리스크는 주로 너무 비싼 가격 때문에 생기고 너무 비싼 가격은 지나치게 낙관하여 충분히 의심하지 않고 위험을 회피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경우를 피해야 된다고 합니다. 시장이 계속 상승을 하면 4년 반 동안 투자자들이 근심 걱정 없고 평온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아무 일 없이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그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렌 버펫의 말을 인용하면 썰물일 때만 누가 벌거벗고 수용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나친 낙천주의자들은 이 점을 꼭 유념해야 한다. 밀물이 영원히 가려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7번째 리스크를 재어라. 요건대 투자자들이 해야 할 일은 수익을 위해 리스크를 현명하게 수용하는 것이다. 이를 얼마나 잘하는가에 따라 최고가 되느냐 그 나머지가 되느냐가 달려있다. 그래서 이 장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리스크를 회피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리스크 자체를 회피하면 수익을 낼 기회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스크를 제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내 생각에 특출난 투자자들은 수익을 창출하는 능력 못지않게 리스크를 제어하는 능력 또한 뛰어나다. 절대 수익이 크면 리스크 조정을 잘했을 때보다 쉽게 표가 나고 기분도 좋다. 그러나 훌륭한 투자자나 모름직이 자신이 거두어들인 수익에 상응하는 것보다 적은 리스크를 부담해야 한다. 작은 리스크로 중간 정도의 수익을 올리거나 중간쯤 되는 리스크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고 리스크로 고수익을 올리는 것은 오랫동안 그 상황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한때 성장주에 올라타서 고수익을 올려도 리스크 관리가 안 된다면 그 수익을 다 반납한다는 거거든요. 오랜 버핀 피터 린치 같이 투자의 대가로 인정받는 사람들을 보라. 대체로 이들의 이력이 남다른 것은 고수익 때문만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일관성 있는 실적을 유지하고 큰 실수를 안 했기 때문이다. 이들 각자는 한 해나 두 해쯤 실적이 안 좋았던 적도 있지만 대체로 수익 뿐만 아니라 리스크도 잘 다루었다. 그리고 리스크는 식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상황과 충동했을 때만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련한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서 리스크를 제어한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수익을 올리는 것보다는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을 올리는 게 훌륭한 투자자의 요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훌륭한 투자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수익을 올린 것보다 같은 수익을 냈다 하더라도 리스크 관리를 통해 더 적은 리스크 속에서 그런 성과를 낸 사람이라고 합니다. 장기적인 투자 성공으로 가는 길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리스크 제어에 있다. 전체 투자 이력을 통해 대부분 투자자들의 성과는 성공 사례가 얼마나 대대했느냐 보다는 실패 사례가 얼마나 되고 그 사례들이 얼마나 나빴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리스크를 능숙하게 제어하는 것은 탁월한 투자자임의 징표이다. 가장 중요한 원칙 여덟 번째 주기의 주의를 기울여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원칙 아홉 번째 투자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라. 이거는 약간 유사한 내용이고요. 주기의 기후를 기울여라는 거의 모든 것에는 주기가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한다. 주기에 대해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다음이 몇 간이지는 사실이다. 먼저 주기는 언제나 이긴다는 것이다. 그 어떤 것도 영원히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 것처럼 건전한 투자에 위험한 것은 없다. 즉, 확신을 가지고 고수할 수 있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원칙 첫 번째는 대부분의 것들이 주기를 따른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원칙 두 번째는 수익과 손실을 가져오는 가장 큰 기회들은 다른 이들이 원칙 1을 망각했을 때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이 세상에 주기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과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을 포함할 때 결과는 다행해지고 주기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감정적이고 일관되지 못하며 꾸준하지도 않고 단순하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인간의 심리가 계속 변동되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주기에 있어서 극단적인 상황들은 대체로 사람들이 감정과 기벽, 객관적이지 못하거나 일관적이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그래서 주기를 무시하고 추세를 추정하는 것은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 중에 하나다. 사람들은 성공하는 기업들은 끝까지 성공하고 초과 성과를 내는 투자는 끝까지 초과 성과를 내며 그렇지 못한 기업이나 투자는 끝까지 실패할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반대로 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중요한 원칙, 아홉 번째는 투자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라. 시장 상황이 좋고 가격이 오르면 투자자들은 신중함 따위를 잊고 매입을 서두른다. 그러다 혼란의 시기가 도려하여 자산이 저가 매입 대상이 되면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감수할 의지를 잃고 매각을 서두른다.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즉, 투자 시장은 시계추처럼 움직인다고 합니다. 즉, 이게 주기를 갖고 있다는 것과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 시장은 호황과 침체 사이, 긍정적 사건에 반색하는 것과 부정적 사건에 집착하는 것 사이, 그러므로 고평가와 저평가 사이의 결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양극단을 오가는 규칙적인 움직임은 투자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특징 중 하나이다. 그리고 투자자 심리는 언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도보다는 양극단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다. 즉, 시계추가 중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좌우로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투자 시장도 중간에 있을 시기보다는 양극단을 향해 가는 시간이 더 길다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 탐욕 공포 중위는 리스크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것에 달려있다. 탐욕이 만연하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리스크에 대해 안심하는 수준이 높고, 수익에 대한 관심으로 리스크를 부담해야겠다는 생각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공포가 만연해 있는 것은 리스크 회피 수준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좁고 가격이 오르면 투자자들은 신중함 따위는 있고 매입을 서두른다. 그러다 혼란의 시기가 도래하여 자산이 저가 매입 대상이 되면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감수할 의지를 잃고 매각을 서두른다.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이게 앞에 나온 얘기죠. 그래서 강세장의 3단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1단계는 소수의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믿기 시작할 때, 2단계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실제로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3단계는 모두가 상황이 계속해서 호전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약세장의 3단계는 1단계 소수의 신중한 투자자들이 강세가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언제나 장밋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때, 2단계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인식할 때, 3단계는 모든 사람이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음을 확신할 때, 이렇게 장을 판단하는 단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기가 있다는 것만 있지 절대로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1. 시장이 아치를 그리며 얼마나 멀리 움직일까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무엇이 움직이던 추를 멈추게 하고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오게 하는가, 방향 전환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반대 방향으로 얼마나 멀리 움직일 것인가, 즉, 추세가 전환하는 시점, 추세가 얼마나 지속될지, 추세를 움직이는 원인이 무엇이 될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 반전이 일어나봐야 알지 예측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신을 가져도 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다음은 그 중에 하나이다. 극단적인 시장의 움직임에는 반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계추가 한쪽 방향으로 영원히 움직일 것이라고, 또는 그 끝에서 계속 머물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결국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다. 반면 시계추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쉽지가 않죠? 가장 중요한 원칙 10. 부정적 영향과 맞서라. 더 많이 바라는 욕망, 좋은 기회를 놓칠 것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경향, 대중의 영향, 확실한 것에 대한 바람, 이러한 요소들은 어디에나 있다. 이 같은 요소들은 한데 합쳐져 대부분의 투자자들과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로 인해 실수가 발생하고 그런 실수는 자주 널리 반복해서 일어났다. 여기는 가장 큰 투자 실수는 정보나 분석적인 요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적인 요소에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투자 심리를 구성하는 인간 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를 구성하는 각각의 많은 요소에 대해 알아볼 것인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요소들이 시종일관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을 노력하게 만드는 첫 번째 감정은 돈에 대한 욕망으로 이런 욕망은 탐욕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험한 것은 이런 욕망이 탐욕으로 변질될 때라고 합니다. 탐욕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 상식, 리스크 회피, 신중함, 분별력, 논리, 고통스러운 과거의 교훈, 의지, 두려움, 그 밖에도 투자자들을 골치 아픈 문제로부터 멀어지게 해줄 수 있는 다른 모든 요소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탐욕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수익을 따라 대중과 운명을 같이 하도록 만들고 결국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고 합니다. 탐욕의 반대는 공포입니다. 두 번째 심리적인 요소인데 투자 세계에서 공포는 논리적이고 분별력 있는 리스크 회피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포 역시 탐욕과 마찬가지로 과잉을 의미하며 패닉 상태에 가깝다고 합니다. 공포는 지나친 걱정으로 투자자로 하여금 필요할 때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논리, 과거의 일, 전통적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묵살해버리는 사람들의 경향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향으로 인해 사람들은 이론상으로 그럴듯하기만 하면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줄지 모른다는 기대감에 현실 가능성이 없는 제의를 수락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자기 기만보다 쉬운 것은 없다. 사람들은 각자의 바람을 위해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는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 있는지 계속해서 경계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심리 요소는 다수의 견해에 저항하지 않고 설사 그것이 확연하게 비현실적이더라도 따라가는 경향이라고 합니다. 시장 심리를 따라야 한다는 압박감과 부를 얻고 싶다는 욕망이 합쳐지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지와 의심을 버리고 스스로에게 내재된 리스크 회피를 망각하며 이치에 안 맞는 것을 믿게 된다. 이런 일이 매우 반복적으로 일어나므로 그로부터 임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의지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작동해야 한다. 다섯 번째 심리적 요소는 시기심입니다. 탐욕의 영향이 얼마나 부정적이든 간에 탐욕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바라게 할 것이고 그 힘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통해 더욱 강해진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인간본성으로 부르는 것 중에 가장 해로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투자 세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돈을 많이 벌 때 이를 알고 방관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여섯 번째 요인은 투자자의 자아다. 자아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직면했을 때 객관적이고 계산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데 커다란 방해가 될 수 있다. 즉 투자 결과가 단기간에 평가되고 비교되고 최고의 투자 결과는 자아에게 큰 보답을 한다. 상황이 잘 풀려 자아가 공인하는 현명한 투자가 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반면에 신중한 투자자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자산에 부지런히 투자하여 호황에는 확실한 수익을 내고 불황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손실을 적게 낼 수 있다. 이들은 가장 위험한 행동에 동참하려 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얼마나 많이 모르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자아를 잘 억제하기 때문이다. 이런 행동은 장기간 불을 창출하는데 최고의 투자 공식이지만 단기간에 자아에 큰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즉 자아의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투자 수익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제가 보기에는 위험 요소인 것 같거든요. 겸손함, 심중함, 리스크 제어를 강조하는 방법에 따르는 것은 그리 흥미로운 일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어하는 것은 포기다. 시장 주기 후반부에 자주 나타나는 투자자 행동이다. 투자자들은 될 수 있는 한 자신의 신념을 고수하지만 경제적, 심리적 압박감이 저항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포기하고 시류에 편승한다. 당신이 등을 돌린 주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고 당신이 고른 주식은 하루하루 지날 수도 가격이 떨어지며 위험하거나 어리석다는 이유로 당신이 등을 돌린 개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약속한 수익을 내고 있다고 매일 뉴스에 소개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포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 일곱 가지 사람의 심리를 찾아봤고요. 더 많이 바라는 욕망,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경향, 대중의 영향, 확실한 것에 대한 바람 이런 요소들은 어디에나 있고 이런 요소들이 한데 합쳐져 투자자들과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수가 발생하고 이런 실수는 자주 널리 반복해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 그러면 이거는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계속해서 반복적인 실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말을 믿어주기를 바란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매수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긍정적이며 그에 대한 근거는 폭넓게 인정되고 가격은 치솟고 있으며 가장 큰 리스크를 감수한 사람들이 엄청난 수익을 달성했다는 매체의 보도가 나오고 있을 때 고점에 매수하지 않기란 어렵다. 매도는 더 어렵다. 반대로 저점에서 반대의 상황이 벌어져 보유나 매수가 전손의 리스크를 추반한다는 것으로 보일 때는 매도하지 않는 것도 어렵다. 하지만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간단한 해결책이 없다고 합니다. 언제 시장이 비이성적인 극단까지 간 것인지 말해줄 공식이란 없으며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당신을 지켜줄 소위 바보 방지 대책도 없고 실패를 부추기는 감정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줄 묘약 또한 없다고 합니다. 원래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크트리에서 사용되는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내재 가치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해야 한다. 가격이 가치와 멀어질 때 해야 하는 행동을 고수한다. 과거의 주기를 충분히 숙지하여 시장이 과열되면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시장이 극단적인 상황일 때 투자 프로세스에 서서히 영향을 미치는 심리를 철저하게 이해한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상황은 말 그대로 대체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한다. 잘못 평가되고 있던 시장이 더욱 잘못 평가되는 동안 언제나 그렇듯 기꺼이 잘못된 것을 보려는 마음을 갖는다. 같은 마음인 친구들과 동료로부터 지지를 주고받는다. 이렇게 해서 과열된 시장을 회피하고 사람의 심리적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원칙 10가지를 봤고요. 시간이 또 엄청나게 오래 지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1가지부터 20가지를 볼 거고요. 하워드막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이 아주 좋은 책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읽게 됐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정말 좋은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책도 사서 소장하신 다음에 반복적으로 읽는 게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한테 널리 공유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